발하라로 이끌어드리죠. 처음 뵙겠습니다, 주민님. 내가 그 유명한 스타라이트의 리디라고! 이 몸의 등장이다! 저의 제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앗싸! 셋놈들과 싸울 생각하니 벌써 두근두근하잖아! 나는 이 세계의 근원! 신살자, 제로! 제게 무슨 용무가 있어 찾아오신 거죠? 큐브의 힘이 충전되었습니다. 발하라로 이끌어드리죠. 제게 무슨 용무가 있어? 제게 무슨 용무가 있어? 제게 무슨 용무가 있어? 제게 무슨 용무가 있어? military 뿐을eeing 제게 무슨 용무가 있어이없는 걸 배 RangeL service 정리자 정리하는 겸이없 인aine